안녕하세요. 양민기입니다. 오늘은 성주 석탕밥물관 옆에 자연풍을 한 번 맞으러 왔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여기 한번 보실까요? 보시면 지금 온도가 가지고 15도로 가르치네요. 이 바람이 엄청 시원합니다. 이 불을 보시면 옛날에 광산이라고 했죠? 광산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석탄을 캐다가 해광이 되어서 바람을 나오겠으로 보령시에서 만든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엄청 춥네요. 바깥 날씨는 지금 한 35도 나갔는데 여기는 지금. 그러니까 해광온도가 엄청나게 내려가 있어요. 여기 또 앉아서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. 가만히 자연풍을 한 번 봐주면 아주 기가 막히고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. 옛날에 이렇게 광산이었어요. 광산이었었는데 냉풍 체험장으로 만들어서 자연 바람입니다. 이거는 에어폰 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죠. 우리 몸에서 좀 시원한 바람을 쐬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여러분 성주 석탄 반물관 옆에 주차장이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냉풍 욕장 보셔서 시원한 바람 맞으시고 그십시오. 듬뿍 담아 가십시오. 여러분 편안합니다. 그렇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